안녕하세요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트윗코인 27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전문 투자기업 모건크립 디지털 에셋의 창업자인 안토니 폼플리아노가 1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유통량 중 63%가 1년간 이처 없이 휴면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그들은 스트롱핸드다. 어떤 것도 그들을 흔들 수 없으며 그들의 비트코인 보호 목적은 가치를 불리는 것이 아닌 부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들의 결정에 반대되는 베팅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일 트위터의 ceo 잭 도시 소유 모바일 결제업체 스퀘어가 비트코인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소식에 이어진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대해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스퀘어가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발표한 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1만 1,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나스닥 상장기업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인플레이션 해지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지난 8월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9월에도 1억 7,500만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해 총 4억 2,5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8월 비트코인 매입 소식 이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가는 10% 이상 급등했으며 9월 비트코인 추가 매입 후에도 주가가 9% 이상 상승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최고 경영자는 비트코인이 현금과 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덜 위험하다고 믿는다. 당장 비트코인을 매각할 계획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플러스 실질 수익을 내는 유일한 자산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이 약 85%인 미국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운용하는 총 암호화폐 자산은 10월 9일 기준 약 60억 달러입니다. 올해 유입된 액수는 1분기 5억 370만 달러이며 2분기에는 1분기의 2배에 달하는 9억 58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폼플리아노는 블룸버그 뉴스를 인용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이 당신의 현금 가치를 낮추고 당신이 구매하는 제품을 더 비싸게 만들고 부의 불평등 격차를 더 넓힌다. 라며 비트코인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에 대한 투자 고려를 권유하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관한 대처 방침을 발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실증 실험을 2021년 시작한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일본은행은 현재 CBDC 발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외에서 이미 CBDC의 실증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미래 CBDC가 국제적으로 사용될 경우를 대비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한고 밝혔습니다. 실험은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1단계에서는 CBDC의 발행 및 유통 등의 기본 기능을 검증합니다. 2단계에서는 응용 기능을 덧붙여 실현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3단계는 파일럿 실험으로 민간 사업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형식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증 실험과 병행하여 민간 사업자와의 협력 역할 분담 및 관련 정보 기술의 표준화 방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합니다. 일본은행이 지난 9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CBDC와 현금이 공존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현금 유통의 감소 없이도 CBDC가 필요하다면 전반적인 결제 및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CBDC 발행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정전뿐 아니라 시스템과 네트워크 오류 시 디지털 통화를 오프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도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트윗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윗코인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